동지 여러분, 철도 투쟁이 끝났으니까 안 끝났죠? 우리들의 투쟁은 국민과 함께, 민주부총과 함께 끝까지 진행될 거죠? 법이 우리를 막더라도 우리는 승리의 날까지 힘있게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지 여러분들이 결의했든 함께 가서 함께 들어간다는 약속은 꼭 지키실 거죠? 지키실 거죠? 승리의 날까지 우리 지도부를 보내지만 우리 힘있는 투쟁으로 지도부를 업무하여 나갑시다. 동지 여러분, 그걸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동지 여러분, 승리의 날까지 힘있게 투쟁합시다. 공안을 멈추겠습니다. 자, 뒤에, 관찰들! 자, 다시 한번 경과합니다. 합법적으로 지속을 하여 있는 집행입니다. 집행하는 회의는 편행권으로 즉각 불취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과하지 말고 전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최대한 미착해서 지도부를 보위하겠습니다.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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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짱 끼고! 자, 누구요! 팔짱, 팔짱 미너로 가겠습니다. 지키는 사람 보힐 테rants 모두 팔짱을 끼고 지도부를 포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요! 자 스물세 동원하세요 이렇게 해서 동원하고 54, 52 들어가요 들어가서 덤벅을 채우고 그들여 자 스물세한테 옆쪽으로 동원해 자 북오십줄 그쪽도 길고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들 전철길을 맞고 여러분께서는 지금들 신고 방법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 주태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10법 16조 사항 3화에 위반되었다가 남동은 경기사장이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10법 20조 일환 5호에 우리